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리뽀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의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 4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옥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옥문이 열려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그를 급히 말려 그를 살려줍니다. 그 간수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울 사도의 성교 여정을 힘을 다하여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설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작성하여 보낸 편지인데요. 이때는 벌써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 정도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한 10년여 동안 바울의 성교 여정을 늘 힘을 다하여. 그리고 기도로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내일 본문이 2장에도 나오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택연금으로 감옥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빌립보 교회는 아예 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쓸 것을 들려서 보내고 그를 옆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아예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풍성했겠습니까? 육신으로는 함께 있지는 않지만 늘 기도와 사랑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고 또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편지 곳곳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기쁘다.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도 30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1절부터 11절까지가 보면 구구절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붙기를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인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도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붙들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쉽지 않은 성교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서 죄수의 신세로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제약과 고초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중요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져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늘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그에게 늘 같이 있었어요. 그게 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의 가치를 낮추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또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성교 여정을 떠날 때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재정을 모아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성교를 다닌 게 아닙니다. 늘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함께 고초를 겪고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바울이 그 고단한 성교 여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점검도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동지가 있는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는 힘이 돼 저분이 계셔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또 걷게 돼 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점검도 하고 기도 제목으로도 삼아야 하겠습니다. 제게는 가까운 친구 성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파키스탄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외국인 성교사로 그곳에 있는다는 것은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린 두 자녀까지 해서 온 가족이 가서 그곳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세우는 사역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그 파키스탄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비자를 갱신하는 일로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쁜지 이상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마음의 은혜가 부어지고 힘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겠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저는 이곳에서 그리고 그 친구는 파키스탄에서 동일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한 물질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의 기도에는 항상 파키스탄이 있고 그리고 그 성교사님의 기도에는 항상 한국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누굴 만났을 때 나는 기쁜가 누굴 만나면 나는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을 보면 기뻐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는 있지만 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대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는 그렇게 성김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오늘 붙들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붙잡을 기도의 제목은요. 오늘 하루도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 중에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것이 자신을 지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리고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시아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이 왜 로마 교회는 안 들렸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온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의 몇 명 복음 전도자들은 마음에 털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겁이 났냐? 바울이 오면 우리 입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동안은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 또는 전도자로 영향력도 끼쳤는데 바울이 오면 성도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쏠리는 거 아니야? 라는 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해요. 왜? 그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뺏길까 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목적이 뭐냐?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른 사역자, 다른 복음 전도자와 경쟁하여 이기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나 자신을 세워보려고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아픔이실까요? 겉보기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은 삐뚤어져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결론적으로는 고백을 하기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론을 짓기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18절입니다.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려는 악한 의도라도 결국은 그들의 활동 때문에 누가 증거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증거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야. 이것은 내가 감사할 일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게 무엇이냐? 바울이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만 바라본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비결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그를 괴롭히는 복음 전도자들을 비교해 보세요. 그를 괴롭히는 복음 전도자들은요. 예수님은 전하지만 결국은 주목하며 사는 게 자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유익을 누릴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명성을 누릴 것인가? 철저히 주목하는 것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황에 따라 좋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상황 주목하며 살면요. 오늘 하루도요. 널뛰기 하며 사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지요. 무너질 때는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은 바울은 주목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주님께 시선이 고성되어 있어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신이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주님은 오늘도 요동치 아니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나도 흔들릴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선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작하시면서 여러 상황이 흔들려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은 요동감이 없으세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가 우리 것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요 기뻐하고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하루를 우리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 주위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가 힘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의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필립보 교인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힘과 위로를 되어주는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울이 그의 고단한 성교 여정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나라 사람이 있고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내 주위의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만 해도 기도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나면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소서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세워 주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함께 힘을 모으는 필립보 교회와 같은 이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결론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거두시 아니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 또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믿음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거룩한 다짐으로 온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는 눈 하나님 돌려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오. 아버지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쪼그라들고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찌르는 사람으로 인하여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편치 아니 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